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세요. 어디? 우선 내일 보자. 꼭 손 씻고 다시 껴. 적응하려면 못해도 두세 시간에 끼고 있어야 돼. 너 그렇다고 막 또 무식하게 끼고 달면 안 된다. 알았어. 너 일로 와. 너 뭐하라 이제 들어와. 그냥 왜 잘봤다고. 너 화장은 또 뭐야? 너 뭐하는 애야? 지금이 몇 시야? 왜? 안 꾸미면 애들면 오빠들 안 놔준단 말이야. 너 이게 진짜 몇 번째야. 언니도 안 하는 화장 왜 골성타 한 난리야? 성인 되고 하라고 했어 안 했어? 언니도 화장하잖아요. 언니 이제 성인이잖아. 걔는 되고 말해. 난 안 돼.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. 은영이 말로 껍주는 거라면서. 그 마갈 의사님이 돈 벌려고 껍주는 거 아니야? 아닌 거 같아요. 엄마도 은영이는 보셨잖아요. 이제 어떻게 해요. 아니요. 아닐게요. 우선 내일 알반들. 엄마 나 미안해. 미안해 우리 딸. 미안해 우리 딸. 미안해 엄마. 말 모랬나 보다. 어쩜 말아요 애. 내가 멀쩡한데 내 말을 믿어야죠. 안 그래요? 더 이상 시력을 회복하기는 힘든 거 같아요.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. 멀쩡 있는 애지 아니여. 현재 정말 희회하고 자발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. 그렇다고 이렇게 단점이 필요가 없잖아요.